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 구구단 순서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선거 결과가 나왔었죠.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구미시장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상일 의원님 생각에 경상국도 구미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이 됐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승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막판에 장세형 지금 당선인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 감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설마 했는데 저런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구미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1995년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게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구미에서 민주당 후보는 14%를 얻었는데 이번에 40%의 득표로 당선이 됐고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일단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 것 같아요. 저분이 저쪽 퇴생이고 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지역 활동도 상당히 활발히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참여연대 세력과 함께 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그다음 보수 후보는 좀 분열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38%를 얻었고요. 바른정당 후보 7.5% 그다음에 무소속, 보수 무소속 후보가 한 9.4%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열이 됐지만 어찌됐든 14%를 얻었던 4년 전에 민주당 후보가 지금 40% 득표로 구미 시장에 당선됐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저는 어떤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정당이 계속 한 지역을 맡아오면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자극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시장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후보의 당선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기 기자가 보기에 이번 지방선거, 저희가 흔히 광역단체장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기초단체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미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요. 구미가 31개 TK 지역의 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여전히 이제 30개는 지금 아직 민주당 계열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이번에 된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한 번 거기가 워낙 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정반대로 이번에는 한번 정말 야당을 심판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부터 유권자들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미에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과 있는 그런 정도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의 심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낮대요. 3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연령대 낮은 주민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동안에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 당선자가 그동안에 구미가 왜 과거의 공업 지역으로서 영광을 누리다가 그 쇠락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지 그 변화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앞으로 구미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얘기를 했던데 어느 카페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그걸 읽는 것만으로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읽었습니다. 선거전 과정에서 구미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만든 이른바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글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자기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읽으면서 이분 참 생각이 깊으신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미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아주 차분하게 썼던데.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걸 보고 아마 시민들도 단순하게 그냥 여기 와서 표 하나 얻어보겠다는 사람이 아니구나. 고향에서 고향을 진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미에서 제2, 제3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저희 시사회는 오늘 나온 뜨끈뜨끈한 책인데. 이왕이면 지금 이수 기자가 있으신 거 말고 깨끗한 걸로 화면에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만 보면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이 빨간색 있고 이쪽. 이쪽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잡고 계시죠? 이게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한 번도 승리를 못한 데 109개입니다. 이쪽에 있는 4개의 지도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09개 중에서 저 파란색이 지금 민주당이 들어가서 승리를 한 곳인데요. 이게 결국은 53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6개 지역은 당선이 안 됐지만 이번에 절반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나서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섰더라도 계속해서 패했던 데인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희가 왜 여기에 기초단체장의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지자체의 뿌리가 내리려면 사실은 기초단체장에 한번 들어가서 인사도 예산도 집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조직과 세력들을 키우고 성과를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후보들이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번에 그러면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단 들어간 민주당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씨를 뿌린 게 처음 열매를 맺은 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과를 내면 그야말로 이제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자체가 실험을 거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표를 통해서 이번에는 국정을, 시정을, 군정을, 도정을 당신들이 한번 맡아봐라. 그리고 잘하면 우리가 또 찍어지고 못하면 바꿀 것이다. 사실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1997년 대선 때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그동안은 줄곧 야당이, 그 시절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는 일을 상상을 못해 봤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기초단체에서는 그때 그 시절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과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좀 공무원들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들은 패닉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이 지역은 늘 특정 정당의 지역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않은 정당에서 단체장이 나오고 그러면 이 단체장을 어떻게 또 모시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진입한 그곳의 단체장들께서 또 적폐청산을 얼마나 할지는 몰라도 어차피 공무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있는 공무원들이야 인사로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과거를 좀 적당히 묻고 새로운 어떤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그거를 궁리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민주당 당선인, 민주당 결의 당선인들은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사실은 일정 부분 정리하는 작업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수기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지금 국민이 표로 보여준 것은 여당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보여줬다기보다 야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심판을 보여줬, 심판을 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경우는 이제 집권한 지 1년 됐고 아직은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이제 여당 당선자들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심판을 해야 된다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아마 적폐겠죠, 그걸 보면. 그러니까 적폐 부분은 좀 정리를 해내야 될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4년 안에 내야지 그게 이제 2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아마 총선으로 중간평가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거고 그건 뭐 위에서부터 중앙당부터 아래까지 마찬가지일 거고요.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번에 또 4년 후에는 본인에 대한 선거로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불모지에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장세용 구민시장 당선인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공방이나 정치 쟁점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이 과연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내가 이 구민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처음에는 외면했었는데 어느새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변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목이 기억이 나고요. 서울의 경우 말이죠.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송파 강남구는 그동안 민주당은 한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남 3구 가운데 두 군데서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발을 붙이지 못했는데 특히 송파는 상당한 차이로 이겼고요. 강남도 민주당 후보가 46%, 한국당 후보가 40%, 아, 40%, 아, 6%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서초구는 현재 구청장이 자유한국당인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도 서초구청장은 한국당 후보가 4년 전 득표율보다 좀 더 높게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방자치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이 평가를 받는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서초구는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귀감으로 삼아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소위 정치 지형이 크게 큰 바람을 타더라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당선되지 못했던 기초단체장이 서울에서 4군데였거든요. 말씀하신 3곳하고 강남 3구라는 거하고 중단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서초만 남고 나머지 3군데가 민주당 후보들이 됐죠. 서초구청장은 저희도 잘 알지만 기자 출신 이재명의 구청장인데 그야말로 이번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걸 막아내려고 본인이 스킨십 강화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차, 아주 작은 전기차 몰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자 후배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구청장, 여성 구청장이 와서 혹시 뭐 어려운 일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당장 필요한 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청 구청장이 됐으면 내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전혀 모르는 구청장이었지만 참 희한하고 신기하다,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초구의 유권자들은 요즘 SNS에 올리면서 약간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지금 뭔가 반동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서초구청 국민들만. 그런데 그러지 않다. 우리들은 일 잘하는 부분들을 보고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무슨 우리의 재산을, 재산이나 부동산 공약이나 이런 거 보고한 거 아니다. 여당의 후보를 제대로 냈는지 부분도 한번 점검해 줬으면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부심 가질 만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속해 있는 정당이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정승균 강남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다음 주쯤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초대를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뭐 지금 조금 전에 의원총회 그림이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의원총회 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뉴노멀에 맞는 뉴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침묵만이 흘렀다고 합니다. 정정만이. 어떻습니까? 대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악한 상태에서 할 말을 잃은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2%에서 선거 한 40일 전쯤 홍준표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행위원회께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홍 대표가 어저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 질문이 나오니까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다시 저는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수명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지금 권한대행이 당을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도 지금 다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당을 해체하고 결국은 새롭게 다른 정, 바른 미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야권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국민이 보기에 밉상인 분들은 다 배제하고 새로운 신진들을 영입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정신 차렸다. 아, 이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실은 야권에는 별 미래가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말이죠. 항상 기회는 위기고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혼자 한번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이제 방송 준비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40대 기술론이 나왔던 게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영상,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정치인들이에요. 그 지금보다 유교적 질서가 더 엄혹했던 시절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젊은 리더가 나오기에 정말 최적합의 조건이 갖춰진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거론됐던 중진이나 이런 분들 말고 새로운 얼굴이 나서서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해서 바른미래당도 함께할 사람 있으면 한번 하고 말이죠. 그런 정신이 좀 눈에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래서 이제 소장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아까 여기서 소개했던 초선, 자유한국당 초선들의 역할을 안 했을 때 지금은 만신짓한 격이 있죠. 거기다가 그동안 너무 역할들을 안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선 당에서 비판을 했어야 했는데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소장파들이라고 했던 그야말로 과거의 소장파들은 이제는 뭐 중진들이고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섰는데 남원정의 남경필 분은 이번에는 낙선했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역할을 못할 것 같고 원희룡 지사 당선자는 당분간은 제주에 있겠다고 했고 지금 아마 당을 수습하는 역할은 못할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밖에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당 밖에서 지금은 찾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보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좀 더 외부에서도 수혈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의 경험을 많이 쌓게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차세대 주자들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거의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는 위치에 가 있어서 지금 다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했을 때 다음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더 어쨌든 암담해 보이는데요. 원래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 조기 전대 거쳐서 당 수습 작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중진들이 자기가 내 탓이요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당 밖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영입하는 시도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저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보수 세력의 제공과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차기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국민들의 성남 민심 분노와 채찍질 저희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들에게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국민적 분노가 우리 당에 대한 심판으로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존엄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엉진당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들을 예면하고 말 것이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제법에 눈이 멀고 억그럭 싸움이 나 버린다면 국민들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예면하고 말 것이라는 그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사한일주의, 보신주의, 뒤에서 딴 생각만 하고 제법에만 눈독을 들이는 구태보수 청산하고 노역에 쩔은 수구기득권 다 버려야 합니다. 보수 이념의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보수당 권력을 두고 아웅당화하는 추한 모습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용낙했으면 안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민심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 선거 전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했던 행태를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만했던 거죠. 공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인물도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산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됐다. 저는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정말 아주 매몰찬 이야기지만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의 수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폐허에서 무에서 다시 시작을 하되 그 나물의 그 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제할 사람 배제하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 모셔서 정말 젊은 분들 앞에 내세워서 새로운 통합 대안 야당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안 야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정책은 상당히 열려 있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당을 해체해서 다시 한국당을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초선 정정섭 의원이 이제 와서 중진들 정계 은퇴하라고 하지만 그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공천 전행을 했을 때 중진 의원 다섯 분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을 때 초선 의원들 전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눈치를 보면서 저분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공천까지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서 줄서기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침묵했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리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재밥에만 여전히 재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무슨 범보수 빅텐트론이 가동될 만한 정도의 지금 동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당에서 그냥 스스로 수수리면서 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전당대회가 벌어질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될까 하면서 서로 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걸로 과연 이 민심을 수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홍준표 전 대표의 재출마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한국당에서는 왜 그러느냐. 지난번 당무감사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의 사람들도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재출마만 한다면 이거는 표대결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를테면 지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공학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황골탈퇴가 가능할까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제거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죠, 바른미래당. 이런 중도보수 노선을 내세웠던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이 과연 어떤 재건의 길을 가게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닥반, 반반, 무반, 닥치고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봐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